배스파이는 아마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한 것 같고 내려가는 중에 워그인스 하나 있어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자 위에 보시면 토이라고 써진다 있거든요 토이 플러스 게임스 저기 있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기대를 하고 에마가 있네요 에마 에마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에마 있는 워그인스는 나쁘진 않아요 오 스파이더맨 이것도 있네 두 개 있고 얘들은 뭐 여기 항상 있는 애들이라 얘는 얘는 진짜 레어예요 구하기는 어려운데 그다지 찾지는 않는 그런 제품 그 다음에 워그인스 오면 항상 있는 애들 있죠 여기 데얼데보라고 그 다음에 와스프도 얘도 잘 보이는 편이구요 그 다음에 네이몰 얘도 항상 있는 애들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데얼데보 저기 두 개 세 개 더 있구요 그 다음에 얘도 심심치 않게 보이죠 네 누군진 하여튼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저쪽 뒤에 보면 아 역시나 잡다한 캐릭터 데니는 안 보이네요 데니는 데니도 많이 풀렸다고 말은 하는데 역시나 재 있는 지역은 역시나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에마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에마도 초창기 때는 정말 없어서 서로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예 남아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위를 보면 없구요 딱히 이런건 없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잡다한 뭐 토이들 밖에 없습니다 워낙은 중국산이긴 한데 워그린스 저도 이따가 한번 오는데 약 때문에 여기가 파머시가 있거든요 약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타로 나오긴 하고 그 외에는 뭐 거의 올 일이 없어요 여기는 장보로 여기까지 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있던 데서 스타워즈는 별거 없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요즘에 파워레인저도 많이 찾긴 하던데 저는 파워레인저를 안 모으니깐 옆에는 이제 어벌와치 피규어 또 있죠 여기는 뭐 나쁘진 않네요 여긴 에마만 있는데니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WWE 디바들 레슬링 피규어 그 다음에 드래곤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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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모으니깐 크게 상관없는데 딱히 다른건 없는 것 같아요 펑크파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죠 뭐 있을든가 모르겠는데 다데 있으면 한번 들려보고 없으면 뭐 없는 거니까요 여기는 이 워그린선 리튬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